오늘이 새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연초에 한 결단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늘 연초에만 거창하게 결단하고 금세 있는 나의 얄팍함을 용서하소서. 오늘 다시 새해의 첫날처럼 새롭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 결단하는 날이 따로 없음을 알게 하소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옳은 일을 발견했다면 그 일을 행할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감싸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행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도 미루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미루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4장 4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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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